자 하나 둘 셋 원 시작 이렇게 찍히세요 이렇게 찍히세요 이렇게 찍히세요 이렇게 찍히세요 이렇게 찍히세요 소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텐토도 생깁니다 칼칼을 좀 더 입히고 이제 소리 좀 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갈게요 일, 둘, 셋, 넷 손가락으로 붙여주세요 일, 둘, 셋, 넷 손가락으로 붙여주세요 손가락으로 붙여주세요 손가락으로 붙여주세요 莫, 둘, 셋, 넷 손가락으로 붙여주세요 손가락으로 붙여주시기 어? 한번에 알았어 이게 뭐에요? 선생님이 저번에 그 안? 안?